자 이제 그럼 이분은요 이제 이분은 ppt는 없어요 이분은 ppt는 없고 그러면 이제 그 오늘 이제 부부의 날이니까 사실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연애를 해야 되고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주변에 이성인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우리나라가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안 그럴 수가 있는데 좀 약간 요즘은 좀 그럴 수가 있는데 그 약간 그거야 그 요즘 젊은 세대는 아닐 수도 있는데 딱 우리 세대까지는 딱 그 코스가 정해져 있어요 남중 남고 군대 더 심하면 남중 남고 공대 군대 그렇게 하면서 여자 사람을 만날 기회가 차단이 되고 차단이라기보다는 힘들죠 그리고 여자 사람 같은 경우도 여중 여고 여대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이게 좀 몰라 지금은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이성을 만날 기회가 조금 약간 좀 그 흔해졌다곤 하지만요 여전히 우리나라의 사회적 인식으로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어울린다고 하면요 좀 막 학생들이 막 어울린다고 하면 공부는 안하고 연애한다고 막 이렇게 보는 성향이 좀 잦거든요 근데 꼭 그런 것도 아니거든 꼭 그런 것도 아니고 조금 제가 지금은 조금 편한 얘기다 보니까 좀 뭘 먹어가면서 진행을 할게요 집에 케찹이 좀 케찹이 남아있네 잠깐만 가위가 여기 있고요 칼로리를 좀 채워가면서 먹는 진행하는 걸로 하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뭐냐 그래서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애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남자사람 친구 여자사람 친구 이런 그런 주변에 일단은 인맥부터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연애 연애의 어원은요 그 19세기 말 일본이 서양에만 존재하던 개념 그 개념 표현들을 받아들였어요 일본이 그래서 만들어진 단어고 약간은 원래 러브가 사랑이라는 단어고요 그 근데 러브의 방탕함과 가벼움에 대한 반발로 로맨스의 번역어로써 사용되죠 그 내로 남부리한 단어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려 없는 근데 낭만이라는 단어도 사실 그 시기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 낭만이라는 단어가요 한국식으로 읽으면 낭만이 되는데 일본식으로 읽으면 로망이 된대요 약간 이게 약간 일본어식 그 단어가 있다는 거야 표현에 한번 좀 가려서 쓸 필요는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표현은 러브라는 표현이 감정하고 애정의 행위 그 전반적인 범주를 뜻한다면 연애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좀 뭐 그런 달달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고 그런 거 그 정도의 뜻이었다는 거 근데 요즘은 그 의미가 서로 바뀌었어요 연애가 오히려 그런 사랑의 활동 형태나 형식을 뜻하게 되고 사랑의 그런 알콩달콩의 의미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미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요 이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오비디우스라는 시인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시를 쓴 적이 있어요 참고로 이 로마인들에 의해서 쓰였던 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그 시는요 사실 그 시의 내용이 굉장히 야하대요 그래서 내용이 너무 야해가지고 아우구스투스가 별로 안 좋아했다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보통 그 뭐냐 물론 이제 연애에 있어서요 그 좀 이제 상호간의 호감과 교감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상호간의 호감과 교감을 통해서 뭐 이제 좀 연애가 좀 많이 격해지고 그러면 네 뭐 관계를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음 근데 성관계가 연애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연애의 지향하고 성적인 지향이 꼭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럴 수 있거든 정말 정말로 그 사랑하는 연애하는 상대한테는 좀 그러니까 최대한 그 나 자신도 조심하게 되잖아요 아 물론 그 이거는 서로의 방식일 수도 있어요 연애를 하면서 어떤 커플들은요 연애하면서 막 되게 막 격렬하게 또 자주 관계를 갖는 그런 뭐 커플도 있다나 음 커플도 있다고 해요 음 있다고 하고요 제가 그렇게 해보진 않아서 아니면 진짜 연애를 하면서 정말 그런 플라토닉 성향이 있어요 음 정말 손잡는 것도 되게 조심스러운 거죠 그 플라토닉 러블 그 영화 중에 그 공포 영화인데 공포 영화 중에 그 티스라고 있어요 티스라는 영화가 그 그 던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그 약간 그런 서클 활동을 하잖아요 그 순결단체 음 그 활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플라토닉 러브를 한다는 거지 뭐 그렇다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육체적 관계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요 음 그래서 사실 그런 얘기가 있지 원래 자기의 연애의 얘기보다 다른 사람의 연애 얘기가 더 재밌거든 솔직히 그래서 그 그냥 내가 대학생일 때 그러기도 했어요 내가 대학생일 때 어 누구랑 누구랑 사근데 막 이런 거 애들이 막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누구랑 누구랑 사근데 막 이런 얘기 많이 아니 하면 아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끼리 막 모이면 그래 그럼 커플들 얘기를 좀 많이 꺼내게 돼 응 막 커플들끼리 밥 먹고 그러면 그런 얘기를 많이 꺼내게 되는데 사실 당사자들 앞에서도 그냥 어 둘이 뭐 재밌는 일 있어? 뭐 이런 거나 좀 물어보지 잘 아네요 응 근데 아무래도 이제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서 연애라는 주제가 되게 민감해요 좀 주변 사람들하고 좀 이야기를 할 때 좀 알 수 있는 건데 약간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러잖아요 어 누구랑 누구 연애한데 누구랑 누구 사근데 하면 다들 어 진짜? 어 리얼리? 뭐 이러잖아요 그 최근에 그 뭐냐 그 핫도그 미디어의 그 유튜버들 있죠 거기서 그 뭐냐 남자분 한 분하고 여자분 한 분하고 그 서로 좀 관계가 발전되기 시작하다가 결국 그 공개 연애를 밝히셔서 그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를 한번 찍으셨던데 어 부럽더라고요 축하하고요 음 그러니까 그런 얘기만 나오면 모든 이목이 그쪽으로 다 집중이 되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그 공개 연애 시작합니다 라는 그 영상을 올리자마자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를 한번 찍어본다는 거 기사까지 난다는 거 유튜브가 그런 세상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 남이 그런 남의 연애 소식이 사실 제일 궁금해요 어 남의 연애 사실이 제일 궁금해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유튜버들끼리 막 공개 연애 한다는 영상이 올라오면 인기 급상승 한번 찍어주고 그런 거지 음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유튜브에서 인기 급상승 한번 찍으려면 공개 연애해라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 그 연예계 소식에서요 그 열애설만큼 되게 이목이 많이 가는 게 없잖아 사실 열애설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그 당이 당사자들이 서로의 열애를 인정을 하면 그거는 진짜 해피인 거고 근데 이제 에이 아니에요 하면 이거는 아닌 거고 하여간 그렇고 하여간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 구성원의 규모에 따라서 누구랑 누구랑 연애한다고 하면 순간 모든 사람들이 그 주제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야 대동당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약간 약간 뒷얘기로 발전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조심해야 되는 건데 연애를 하는 당사자가요 음 한 명이 누군가한테 연애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그 둘의 사이를 안 사람이 너무 많으면요 뒷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그 그 이제 이 연애 사실 서로 아는 사이에서 그 연애를 하게 되면요 소문이 확 나잖아요 소문이 확 나면 안 좋은 이제 최대의 단점이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공개 연애를 할 때 최대의 단점은요 그 뭐냐 한쪽 또는 양쪽 다 욕을 먹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서로 예를 들어서 그 BJ나 유튜버가 두 명이 연애를 발표를 해요 그러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서로의 팬심이 서로 잘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서로의 팬들이 이쪽이 아깝네 이쪽이 아깝네 막 이렇게 싸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의외로 이쪽 A라는 BJ하고 B라는 BJ가 연애를 한다 하면 A의 팬들도 좋아할 수 있고 B의 팬들도 좋아할 수 있고 그래서 A, B의 그 각 팬 각 시청자들이 서로의 방송에 들어가서도 서로 친해질 수 있어 이러면 결혼해야지 어 이러면 결혼해야 되고 음 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서로 유명한 사이 끼리 결혼을 했다가 헤어져 헤어지게 되면요 그 순간 편가르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요 그러니까 좋게 헤어지면 그냥 편만 갈라지고 끝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동아리에서 동아리에서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게 된다 연애하다가 헤어지면요 그 연애하다가 헤어지면 보통 한쪽이 안 좋게 욕을 먹는 경우가 많아요 안 좋게 헤어지면 안 좋게 헤어지면 욕먹는 경우가 많고 서로 좀 그냥 서로 그냥 조금 그냥 싫은 건 아닌데 좀 소원해져가지고 아 그냥 우리 친구로 남자 뭐 이렇게 되면 그냥 서로 막 악수하고 서로 그냥 근데 사귀는 건 아닌데 되게 둘이 그냥 그냥 친구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면 그러면 편가르기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 뭐냐 CC가 있죠 캠퍼스 커플 CC를 하더라도 웬만하면 같은 과끼리 같은 동아리끼리 하지 말라는 이유 중 하나가 그거예요 그 안에서 편갈라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학생일 때도요 그 과에서 CC가 되게 많았어요 과에서 CC가 되게 많았고 그 그랬다가 헤어진 경우도 많아 근데 되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아 내가 이런 경우를 약간 예로 들어서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다 이게 선배들 얘기여가지고 음 선배들 얘기여가지고 그 그 A라는 여자가요 그 1학년 때는 B라는 남자를 사귀었다가 헤어졌어 그러다가 3학년이 되니까 복학생이었던 C라는 남자하고 사귀었다가 헤어졌어 헤어졌고 그 그 다음에 동기인 D라는 남자하고 사귀어 동기인 D라는 남자랑 사귀었는데 문제는 그 시점에 전에 사귀었던 C라는 남자가 과에 조교로 온 거야 내가 4학년 때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C라는 사람이 조교로 오고 그 A하고 D하고 사귀고 그런 걸 내가 봤어 그래가지고 참 이게 참 뭐라 말하기도 참 그렇고 근데 이제 그거하고 관련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끝이 뒷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 뒷얘기를 하는 과정 그러니까 뒷얘기가 좀 어떻게 전해지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뭐냐 내가 A하고 D에 정작 당사자들은 뭐라고 안 했는데 그 뭐냐 거기에 다른 동기들이 나를 엄청나게 파묻더라고 나를 엄청나게 파묻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걸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집행부들도 그쪽 편을 들어버려가지고 내가 그때 집행부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4학년 2학기 때 내가 열받아서 답사를 안 깠었지 결국 이제 과 집행부하고는 말년에 좀 사이가 안 좋아졌죠 그래서 사실 내가 대학 사람들을요 오히려 같은 과 사람들을 안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하도 같이 졸업한 동기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졸업 동기들을 잘 안 만나고 있고 오히려 같은 대학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다른 과 사람들을 좀 자주 만나요 사실 제가 가끔 만난다는 여사친 있잖아요 가끔 만난다는 그 여사친도 다른 과예요 다른 과인데 그 우리과 수업을 들었던 애야 그래가지고 우리과 수업을 들었던 애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나랑 친해진 거지 그래서 졸업 후에 서로 바빴다가 졸업하고 몇 년 지나고 나서 연락이 다 한 거야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또 이제 그때 어 우리 그때 친했었지 하면서 그때는 한 4학년 때 그래서 원래 내가 한 살 더 많았는데 서로 이제 말을 났어요 서로 말로 났는데 그 그랬다가 이제 몇 년 만에 다시 만나가지고 그때는 걔가 갑자기 서로 막 어색해가지고 아 승훈씨 뭐 잘 지냈어요 하다가 아 그래도 우리 그때 친했었는데 하면서 아 그냥 우리 그냥 말 놓을까 해가지고 그냥 다시 말 놓아버렸어 뭐 그렇게 됐다는 거 어쨌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같은 과는 아니었다 어쨌든 그래서 오히려 그 뭐냐 약간 그 약간 그거죠 그 남사친하고 여사친 뭐 이런 개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그 뭐냐 서로 존댓말 쓰면 멀어진다고요 근데 오히려요 그 연애를 하면요 그 아니까 약간 그런 거야 이게 처음에 다시 만났을 때 서로 존댓말을 좀 썼던 이유가 그 그거였던 거지 그 좀 몇 년 만에 다시 만나서 좀 어색했을 때 하여간 뭐 그랬었는데 사실 서로 말 놓는 거 나 되게 오래 걸렸어 그러니까 내가 복학해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말 놓는데 거의 1년 걸렸어 네 말 놓는데 1년 걸렸어 하여간 그리고 오히려요 서로 서로 말 놓는 사이였다가 오히려 연애나 결혼을 하면서 서로 존중의 의미로 존댓말을 쓰는 경우도 많아졌대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서로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존댓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 왜냐면 서로를 막대할 것 같으니까 그거를 조심하자는 거지 음 그래서 서로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연애를 하면서 서로 존댓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음 그렇고 그 뭐 일단은 뭐 그렇다는 거야 사이가 그렇고 음 어쨌든 그래 그래서 그런 사이가 될 수 있다는 거에요 음 약간 이제 나도 이제 졸업하고 나서 오히려 같은 과 사람들은 잘 안 만나는데 다른 과 사람들하고 좀 만났던 사람들은 가끔 만나 가끔 만나고 어쨌든 근데 참고로 여사친하고는요 단과대는 같았어요 단과대는 같았으니까 어쩌다 수업하다 보니 만날 수 있었던 거지 음 뭐 단과대는 같았으니까 만난 거지 달랐으면 아마 좀 힘들었겠지 음 과는 과만 달랐어요 그러니까 뭐 그랬던 거고 음 근데 이제 그래 이런 얘기를 했다고 치고 자 그러면요 일단 연애를 위해서 이론적으로 있어야 할 거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어야 되겠죠 음 있어야지 연애를 하지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좀 어느 정도 사회성도 있어야지 좀 그 뭐냐 좀 뭐냐 서로 모르는 사이들끼리도 나가서 좀 음 서로 좀 말도 좀 해보고 그래야지 뭐 음 데려오든지 하지 그리고 옛날에는 이게 없었는데요 요즘은 외모하고 경제적 능력이 약간 약간 연애를 위해서 필요하다고까지 생각을 해요 좀 이거는 좀 안타까워요 개인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사실 그래 무턱대고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한테 남자친구 여자친구 뭐 이렇게 만들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전단계가 생긴 게 남사친하고 여사친을 일단은 확보하는 방법 음 남사친하고 여사친을 확보하게 되면요 그래서 이제 음 만약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러 명이 생기면 그중에서 자기하고 좀 더 잘 맞을 것 같은 사람하고의 관계를 조금 더 긴밀히 할 수 있다는 거지 뭐 그러다 보면 뭐 근데 근데 남사친하고 여사친 같은 경우는요 진짜 그 파이어에그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요 남사친하고 여사친은요 서로의 결혼식도 가질 수 있는 사이예요 나만 봐도 나만 봐도 뭐냐 나만 봐도 막 결혼식 가준 경우도 있어 음 참 바로 바로 뭐 남친 여친으로 건너간다고 쳐도 이거는 똑같은 과정이라고 봐요 음 뭐 남친이나 여친이나 남사친이나 여사친을 만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해요 일단 사람을 만나야지 관계를 만들지 음 사람을 만나야 관계를 만들기 때문에 자 일단은 그래 좀 모임을 나가면 그러니까 뭐 직장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학교나 직장에서 만날 수 있고 아니면 뭐 공부를 하러 다니면서 만날 수도 있고 종교활동을 하면서 만날 수도 있고 음 아니면 이제 뭐 어디 뭐 모임 뭐 동호회를 하든지 음 그러니까 취미가 뭐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임을 할 수 있잖아요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임을 하고 활동을 하고 아니면 뭐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뭔가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잖아요 이야기를 하면서 뭐 그 이야기가 나온 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모임이 될 수도 있고 뭐 거기서 만날 수도 있고 음 아니면 또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 또 만나든가 음 아니면 그리고 이제 지금 시국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이 시국에 이런 방법은 조금 위험한 방법이겠지만 사실 네 우연히 만나는 방법도 있어요 요즘 되게 개방적으로 만나는 방법들 많잖아요 뭐 그래 지금 시기에 클럽을 가는 건 좀 위험한 방법이지만 뭐 클럽에서 만나서 결혼한 사람도 봤어 나는 클럽에서 만나서 결혼한 사람도 봤고 뭐 서로 좀 뭐 술자리에서 서로 소개받아가지고 뭐 그 술자리에서 대면식 해가지고 뭐 거기서 뭐 가까워진 사람들도 있고 뭐 축제에서 행사 뭐 행사 같은 데서 만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진짜 뭐 어디 여행지에 갔거나 음 뭐 아니면 뭐 진짜 그냥 진짜 우연히 마주쳤는데 막 서로가 그냥 알게 모르게 좀 찌릿찌릿해 그래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대요 어떤 어떤 막 어떤 좀 자기가 보기에 약간 좀 마음에 드는 이성이 좀 그 뭐 약간 그 카페에 앉아서 뭐 공부를 하든지 뭐 작업을 하고 있었나봐 근데 이성이 그냥 우연히 자리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어 저 사람 좀 괜찮다 해가지고 그 앉아있다가 그러니까 아마 다른 일행하고 같거나 아니면 자기도 혼자서 가서 공부를 하다가 뭐 이딴 거야 근데 그래서 왠지 일어나기 전에 그 뭐냐 아 좀 괜찮아 보여서요 좀 용기 내볼게요 하면서 이름 전화번호 딱 쪽지로 남겨놓고 자리를 뜬 거야 그래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스포츠에서 우리나라 프로스포츠는 단체 응원 문화가 상당히 좋잖아요 그래서 서로 같은 팀 응원하다가 서로 뭐 그래 술집에서 같은 팀 응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경기장에서 같은 팀 응원할 수도 있고 특히 야구장에서 뭐 뭐 이러다가 뭐 서로 이러다가 찌릿찌릿 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축구보다가 월드컵 특히 월드컵 보다가 월드컵 보다가 우리나라가 골 나면 그냥 옆에 그냥 누구 보이면 그냥 막 끌어앉잖아요 그래서 그 월드컵 베이비가 많이 생겼다고 하죠 2003년에 2003년에 월드컵 베이비가 많이 생겼어요 2003년 전반기에 2002년 그 6월에 많이 아이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보통 월드컵이 끝나고 그 다음에 출산율이 조금 올라가요 그 이거는 약간 그 인구 통계적인 약간 그거긴 한데 되게 4년에 한 번 그러니까 뭔가 스포츠 국제 뭔가 이런 게 있으면요 보통 그거 지나고 얼마 좀 지나면 그 출산율이 올라가더라고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면 진짜 막 그런 그 진짜 그런 그냥 뭐 바닷가라든지 여행지라든지 뭐 이런 데서 진짜 그냥 나는 안 해봤는데 헌팅하는 사람들도 있기더라고 아 그리고요 사실 내가 그저께 내가 그저께 어떤 카페 갔어요 내가 그저께 어떤 카페 가서 딱 그 커피를 그 커피 커피 마시고 있는데 근데 이제 거기 카페 구조가요 내가 앉아 있었던 테이블이 밖에가 창문이에요 창문을 보고 앉는 테이블이었어요 창문 보고 앉는 테이블이었는데 그래서 나는 창문 보고 있었는데 그 여자 사람 4명이 무리를 지어서 그 뭐냐 케이크 했다가 촛불 꽂고 막 그 생일 축하 그 준비하려는 거야 근데 초 초는 있는데 불을 붙일 게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주변에 남자 사람을 찾다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남자 사람들이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좀 있을 거니까 라이터를 갖고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그 그 여자 사람 4명 중에 그 2명이 창문을 바라보면서 되게 커피를 마시면서 분위기를 잡고 있는 나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와가지고 저기요 좀 죄송한데 혹시 라이터 갖고 계세요?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살짝 옆으로 해가지고 아니요 제가 담배를 안 펴서요 해가지고 그래서 아 네 아 네 네 하면서 결국은 아마 내가 보기에는 주변에 편의점까지 가서 라이터를 산 거 같아 그래가지고 생일초를 꼽고 생일 축하 박수를 치더라고 결국은 아주 재밌게 놀더라고요 근데 좀 되게 그런 이제 아무래도 여자 사람 4명이서 서로 이제 수다 뜨려고 만나려고 하면 보통 좀 어느 정도 좀 차려입고 나오잖아요 그 누구 만나려고 도심에 나오고 그러면 좀 차려입고 나오잖아 그 그래도 나름 외출인데 당연히 마스크는 쓰고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어떻게 내 사람의 드레스 코드가 좀 약간 비슷한 거야 옷 색깔 디자인 이런 건 살짝 다른데 그냥 약간 그런 그 정장 스타일 그런 그 정장 스타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정장 스타일이 있는데 그 약간 좀 그랬 그러니까 되게 그냥 원래 여자 사람 한 3,4명 모이면 사실 그 카페에서 제일 시끄러운 자리 좀 약간 내가 일행하고 있다가도 어디가 좀 시끄럽지 하면서 돌아보면 꼭 여자 사람 한 3,4명 모이는 원래 그런 쪽의 목소리 톤이 제일 높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요 근데 이제 그분들도 재밌게 막 사진 찍고 놀고 하는데 근데 사실 나리가 그때 혼자 간 게 아니에요 혼자 간 게 아니고 내 옆에 여사친이 앉아 있었거든 여자 사람 친구가 앉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걔도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야 나보고 내가 그 담배를 피 내가 왠지 라이터를 갖고 있을 것 같이 보였나 보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는 이제 담배를 안 피잖아요 내가 담배를 안 피니까 근데 내가 라이터를 쓰는 경우는 딱 하나가 있긴 있어요 내가 이제 성당을 다니니까 방에 촛불은 좀 촛때는 좀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분위기 내려고 기도할 때 촛불 켤 때가 있거든 그때는 라이터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끔 편의점에서 라이터를 살 땐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편의점에서 라이터를 사는데 담배는 안 사는 거지 어쨌든 그래서 나는 이제 여사친하고 그런 얘기를 했지 야 내가 담배 피는 줄 알았나 봐 근데 문제는 나도 안 피고 그 여사친도 담배 피는 사람을 싫어했다는 거야 어쨌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약간 근데 약간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 부부의 날 컨텐츠 뭐 이런 거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어 나 여자들한테 헌팅 헌팅 나갈뻔했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해봤죠 만약에 내가 라이터를 갖고 있어가지고 뭐냐 가서 켜주면 몰라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참고로 그 여자분들 나보다 키 크더라고요 무섭더라 나보다 키가 크더라고요 아마 아마 내가 아프리카 TV에 좀 어느 정도 그 뭐 공식 방송에 한 번 이상 뭐 그 그런 인지도가 있는 BJ들 중에서는 아마 그러니까 공식 방송 출연 경력 기준이에요 아니면 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거나 공식 방송에 좀 나와봤거나 그런 BJ들 중에서는 아마 알려진 BJ들 중에서 내가 키가 제일 작을 거예요 남캠 중에서 나보다 키 작은 남캠을 본 적이 없어 어쨌든 뭐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남자 사람이나 여자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교회 누나 뭐 글쎄요 근데 아마 근데 그 사람들도 아마 나한테 라이터만 빌리려고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내 옆에 여자 사람이 앉아있었기 때문에 둘이 얘기하고 있었거든 여사친하고 음 사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사친이었겠지만 그 사람들도 아마 그 사람들은 보통 남자 남자하고 여자하고 한 사람씩 그렇게 둘이 앉아있으면 좀 그 사이에서 뭔가 좀 뭐 말걸기 좀 조심스럽잖아요 음 몰라 이건 사람들은 약간 인식의 문제일 수가 있는데 뭐 그렇다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그래 음 뭐 남친 여친 남사친 여사친 만나는 그런 과정 방법 이런 거 하다가 얘기가 좀 여기까지 간 건데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방법 뭐 이럴 수도 있다 이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아니면 진짜 막 여행 가서 막 눈 맞을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특히 특히 막 그 요즘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젊은 그러니까 그 요즘은 20대까지는 내일로가 되잖아요 그 연령대가 올라갔잖아 내일로가 내일로가 연령 제한이 올라가가지고 그 그 내일로 그 가는 사람들 중에서 그냥 각자 혼자서 여행을 하다가 그 뭐냐 하다보니 중간중간에 그 여행 코스가 비슷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내일로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있어 그 열차 시간표를 기다려야 되거든 열차 시간표를 기다리고 특히 자유석 같은 경우는 탈 수 있는 자리가 지정이 돼 있잖아요 특히 새마을 아이티엑스 새마을은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아이티엑스 새마을 같은 경우는 자유석 지정 호차가 있어요 그래서 몇 호차는 자유석이어서 그냥 먼저 앉으면 임자예요 음 그래서 보통 그런 새마을의 자유석을 앉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종점 뽑을 경우에 상당히 유리한 방법이고 그 무궁화 같은 경우는 자유석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빈자리에 앉았다가 임자가 오면 비켜주거나 아니면 뭐 그 지금은 아마 열차 카페가 그냥 그 지하철처럼 옆으로 서로 마주보고 앉는 걸로 아마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열차 카페가 없어지고 아마 요즘은 그 그냥 필요한 거 뭐 사 먹고 싶으면 그 아마 새마을 같은 경우는 자동 판매가 있어요 아이티엑스 새마을은 근데 요즘은 그거 요즘은 그 코레일 역사마다 그 스토르웨이 편의점이 있거든요 스토르웨이에이에서 사가지고 타라 음 스토르웨이에서 사서 그 먹을 거 사가지고 타라 사서 타는 거 허용되거든요 열차는 고속버스 시외버스 같은 경우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먹을 거 사오는 거 허용은 돼요 너무 심하게 막 냄새 풍기는 김밥 이런 거 말고는 음 근데 서울에서는 노선버스 탈 때 먹을 거 들고 타면 안 돼요 그거 서울 서울특별시 조례로 지정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여간 그런데 그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특히 좀 열차가 배차가 많은 지역은 이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혹시 뭐 경북선에 용궁역이라고 있어요 그런 데를 가거나 그러니까 경북선 경전선 특히 서부경전선 서부경전선이라고 하면 그 광주송정역에서 순천역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서부경전선 그런 그 진짜 열차가 어쩌다 한 번 오는 노선이 있어요 그런 쪽에서는요 진짜 열차 시간 엄청 기다려야 돼서 그쪽이 코스가 겹치는 사람들끼리는 그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대합실 마지방 이런 데서 되게 오래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숙소가 갔거나 게스트하우스가 갔거나 그러면서 서로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나는 안 해봐서 그러니까 내일로를 안 해봤다는 게 아니고요 나는 내일로를 그런 방식으로 했어요 나는 내일로를 현지에서 자는 게 아니고 나는 내일로를 그 일주일 치를 해가지고 주말은 다른 일이 있어서 집에서 쉬고 평일에는요 아침에 집에서 출발해서 그냥 가고 싶은 지역 가봤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방식을 썼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열차 승차 횟수를 굉장히 많이 뽑아봤지 본전 뽑으려고 본전 뽑으려고 그 방법을 썼고 그래서 썼던 방법은 목포 당일치기 갔다 왔고 포항 당일치기 갔다 왔고 그 부산을 당일치기를 뽑았어요 그냥 부산 한번 찍고 왔어 그냥 한번 그 지역을 갔다 와보고 싶어서 그래서 부산은 솔직히 그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부산은 솔직히 한번 그냥 찍고만 왔죠 부산역 주변에 어쨌든 뭐 그랬고 그래서 부산은 그렇게 갔다 왔고 하여간 뭐 나름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뽑았어요 그 그 뭐냐 전라선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가 명절 때 큰아빠 집이 여수니까 여수 엑스포 본전 종점 어차피 그거 말고 전라선은 그걸로 뽑았어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갔다 왔어요 그 제가 그 일산 그 일산 호수공원에서 원래 5월에 꽃박람회 하잖아요 그거를 갔다 왔을 때 그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티켓을 할인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티켓을 갖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어? 아 그러니까 나는 그 내일 룰로 처음이자 마지막 그 나이 제한 딱 걸릴 때 그 시점에 갔다 왔거든요 그 생일 지나기 전에 출발하면요 생일 지나서도 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그래서 마지막 날은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갔다 왔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에 돌아올 때는 그때는 그 제도가 있었어요 그때는 KTX를 반값에 한 번은 탈 수 있었어 평일에 그래서 마지막에 돌아올 때는 한 번 KTX 끊어봤지 반값에 음 뭐 그랬다는 거예요 음 그렇게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제 그리고 뭐 맞선의 방법도 있겠고 그리고 이거는 내 동생 부부의 방법인데 동생 부부는 사실 소개팅으로 만나서 결혼했어요 이제 서로의 친구들끼리 아마 소개팅을 했나 보지 그래서 소개팅으로 결혼을 했고 그 그 그때 KTX가 그렇게 빠르진 않았어요 왜냐면요 그때 KTX는요 호남고속선이 없었어요 그 그때는 그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요 그 계룡시 구간이 굉장히 열차가 느려요 거기가 그 계룡시가 군사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거기가 호남선을 옛날에는 최대한 터널을 안 만들려고 그렇게 철도를 만든 경향도 있잖아 그 지금은 다 막 직선화 지키고 어쩌고 저쩌고 나가서 다 터널 만들지만 터널 만들고 다리 놓고 하지만 근데 그 논산에서 서대전까지의 구간은요 원래 호남선이 처음에는 단선으로 놓였다가 그 복선으로 옆에 선만 하나 더 놓은 거예요 경부선은 처음부터 복선이었고 아마 그랬을 거야 그래서 호남선은 그렇게 됐었고 이제 호남고속도로도 원래는 왕복 2차로였어요 편도 1차로씩 그랬다가 그냥 옆에다가 아스팔트만 더 깔았던 거야 그래서 호남고속도로는 지금도 가끔 선형 개량 공사가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고 그 어쨌든 그때의 KTX는 논산역 계룡역 서대전역을 갔던 노선이죠 공주역을 안 가고 그래서 안 빨랐던 거예요 뭐냐 지금은 지금은 광주송정역이 동대구역보다 빨리 가요 거리가 짧거든 실제로 직선거리가 광주가 대구보다 가까워요 서울에서는 그렇고 뭐 어쨌든 그런 방법도 있고 제가 아까 뭐 그런 클럽 얘기했죠 클럽 얘기했듯이 헌팅 헌팅의 방법이 있어 그냥 뭘로 나는 헌팅을 안 해봤어요 그 헌팅포차라고 있어요 홍대에 가면 내가 사는 곳하고 가까운지 여기긴 한데 그 아프리카TV 홍대의 오픈스튜디오 있거든요 거기 근처에 헌팅포차가 있어요 있고 그리고 이런 걸로 결혼하는 경우도 있는데 소개팅 어플이 있어요 소개팅 어플 요즘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는 정오의 데이트 이음 마음씨 이런 게 좀 오래된 어플이고 요즘은 그런 소개팅 어플이 있고 요즘은 그런 소개팅 말고도 그것도 있어요 그냥 소개팅이 애인 만드는 어플 말고 남사친 여사친 만나는 어플 그런 거 요즘 광고 되게 많잖아요 그 뭐냐 우리 동네 여사친 찾기 이런 거 뭐 그렇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런 소개팅 사이트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뭐 SNS로 봐 이리저리 연결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요즘은 요즘은 이게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게 아프리카TV BJ의 팬들이거나 아니면 그 유튜브 그 구독자 팬들 있죠 그래서 만약에 BJ나 유튜버가 팬미팅을 해 팬미팅을 하는데 그 팬들끼리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 그 팬들끼리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그런 게 많아졌어 팬미팅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런 경우도 있고 음 또 뭐가 있냐면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요즘은 막 그렇게 인터넷 방송 유튜브 막 이런 거를 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방송 활동 방송 컨텐츠 상으로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만났다가 그러면서 뭐 BJ나 유튜버들하고 또 친해질 수 있잖아요 서로 생각이 좀 많이 맞고 그러면 서로 그렇게 친해졌다가 연애해서 결혼할 수도 있는 거지 음 BJ들끼리도 지금 결혼한 분들 꽤 있죠 뭐냐 나래님하고 테리님이 그래서 결혼했고 러너님하고 꼬삐님도 그래서 결혼했고 음 물론 러너님하고 꼬삐님은 이제 채아가 생겨서 결혼한 게 좀 뭐 크긴 했지만 그리고 그 대도서관님하고 윤댕님도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고 음 그래서 방송 활동하면서 결혼하는 분들 뭐냐 지금 그 김유다님하고 향이님도 BJ 대 BJ로 만나서 지금 뭐냐 거의 사시론이죠 같이 살고 계시죠 지금 두 분 어쨌든 뭐 그런 것처럼 음 그렇게 BJ들끼리도 그렇게 연애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유튜버들끼리도 결혼할 수도 있고 음 얼마 전에 그 유튜버들이 막 그 뭐냐 공동채널 그 공동채널에서 공개연애 시작합니다 했다가 그 인기 급상승 동영상 1등 한번 찍었잖아요 음 음 음 그러니까 사실 다 조사 다 하는 거죠 내가 모르는 커플들도 많을 거야 또 알게 모르게 음 음 그럴 수도 있고 자 근데 이게 그럴 수 있어 만약에 연애관계로 발전을 못할 수도 있어요 남사친 여사친으로 남을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그냥 친구로 남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쪽만 짝사랑하다 끝날 수도 있고 어장관리 당할 수도 있고 음 그냥 마음이 식어서 차일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연애관계가 되면 그래서 연애관계가 형성이 되면 뭐 그래 데이트를 하겠죠 데이트를 할 수 있고 뭐 커피끼리 뭔가 공유를 하는 취미도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서로 만나면 이게 솔직히 나도 연애를 해본 적은 있지만 사실 나는 그렇게 스킨십을 적극적으로 하는 연애는 안 했었거든요 내가 그래서 약간 진짜 거의 플라토닉이었지 그래가지고 진짜 겨우겨우 약간 손만 잡는 정도였지 근데 요즘 연애하는 사람들 되게 스킨십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뭐 요즘은 되게 라면도 자주 끓여준다고 하는데 음 뭐 그럴 수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그런 연애 과정이 있고 그래서 이제 결혼까지 할 수도 있고 음 뭐 그럴 수 있고 근데 이제 그 북한은요 이런 게 있대요 북한은요 자유로운 연애 이런 거를 잘 그 좀 좋지 않게 보는 시선이 있대요 그래서 친구였던 사람들끼리 사귀는 경우가 꽤 있대요 그리고 그 사우디아라비아는요 연애가 금지된 나라예요 사우디아라비아는요 그 맥도날드도 남녀가 따로 줄사되는 그런 나라야 그 이슬람의 근본지인 국가잖아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렇다 보니까 연애를 금지를 한대요 그러니까 뭔가 집안에서 맺어줘야겠지 결혼을 하는 거야 그리고요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은요 같은 종교 사람들끼리만 연애해야 된대요 그리고 이란 이란도 현재 이슬람 시아파의 근거지거든요 그래서 이란도 연애가 불법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한 남녀가요 손만 잡아도 경찰에 그 잡혀가요 그러니까 손만 잡고 자는 것도 아니고 그 손만 잡고 악수만 해도 잡혀가는 거야 그래서 손만 잡으면요 법적으로 결혼했는지를 조사한대요 그래서 영화에서도 실제 부부가 실제 부부 캐릭터로 연계를 해야지 손잡는 장면을 찍을 수 있대요 그렇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일마상초라는 용어가 있고 이말삼초라는 용어가 있죠 일마상초는 보통 일병 말 군대 입대 전에 연애를 하고 있었더라도 일병 말 상병초 때 깨진다 아니면 이제 대학에 거의 입학하자마자 저학년 때 그 저학년 때 그 뭐냐 연애를 했던 사람들한테 해당이 되는 건데 이말삼초 그 2학년 말 3학년 초 때 연애를 못하면 졸업할 때까지 연애를 못한다 뭐 이런 얘기 뭐 이런 게 좀 뭐 있었고 그리고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게 남녀칠세 부동석이다 보니까 그 인식이 아직도 강해요 옛날보다는 많이 약해졌는데 그래서 요즘은요 가끔요 내가 이제 그 내 그 취미 컨텐츠 중 하나가 약간 이거는 취미 겸 운동 컨텐츠인데 그 펌프동 영상을 유튜브에 가끔씩 올려요 제 교육 영상과 함께 그거 올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막 이벤트 대회 이런 거 있고 하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몇몇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요 막 학생들인데 막 서로 연애하는 경우 꽤 있어 귀엽더라고 하여간 그래서 그 근데 이제 요즘은 그 학교에서는 그 학교 규율에 연애까지 금지시키진 않아요 근데 학원은 원내 이성교제를 보통 금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학원 규정에는 응 재수학원은 더 빡세죠 재수학원은 거의 연애 금지지 응 재수학원은 거의 연애시키면 퇴원 좋지 기숙학원은 기숙 근데 기숙학원은 의외로 그런 데도 있어 기숙학원은 그 안에서 서로 알고 있었다가 이제 기숙학원 그 기숙기간 끝나고 나와서 사귀는 경우도 있어 왜냐면 폐쇄된 공간에서 서로밖에 못 보잖아 응 기숙학원은 기숙학원은 거기서는 완전히 진짜 통제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응 근데 요즘은 좀 옛날에는 진짜 그랬대요 옛날에는요 옛날에는요 학교에서 교내 연애를 했다가 걸리면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었대요 응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좀 지금은 조금 많이 풀렸지 응 지금은 좀 많이 풀려가지고 그 약간 그렇다고 해요 응 그렇고 요즘은 많이 풀렸지 그렇고 그 근데 이제 요즘 세대는 안 그러는데 조금 어른 세대들 있죠 좀 어른 세대들은요 연애할 자격을 얻으려면 최소 수능은 봐라 응 최소 수능은 봐라 약간 그 이런 거를 약간 그냥 자격구사화를 시켜버렸던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고 어쨌든 이제 뭐 그랬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거예요 이제 내 경험상 내 경험상 그 여사친을 만나는 방법 결론은 일단 사람을 만나라 응 일단 사람부터 만나야 뭐 남사친을 만나든 여사친을 만들든 음 남친을 만들든 여친을 만나든 만들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제 물론 이제 요즘은 뭐냐 억지로 막 세상 밖에서 사람들을 엄청나게 막 많이 만나고 그럴 필요는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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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뭐냐 밖에 많이 안 나가긴 하는데 그래도 기존에 인맥이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저도 뭐 이제 방송 몇 년 하고 뭐 BJ들하고도 몇 명 하고 그런 관계가 좀 있고 그 그래도 몇 번 만나고 막 공식 방송 같이 하고 응 그랬던 적이 있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가끔 막 만나면 뭐 얘기도 좀 하고 인사도 좀 하고 뭐 서로 서로 뭐 카톡도 주고받았던 BJ들 있죠 뭐 공식 방송 때 만나서 뭐 대놓고 연락처를 교환하진 않았지만 응 이제 그 운영자분들하고 공식 방송 준비 미팅할 때 카톡방이 파져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서로 연락처가 교환된 경우도 있고 응 뭐 그쵸 하여간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몇 년 동안 뭐 방송을 하니까 방송을 하면서 그렇게 좀 만나게 된 BJ들도 있고 응 근데 사실 이제 BJ들이 그래요 진짜 서로 뭔가 컨텐츠를 같이 하지 않고서는 잘 만날 일이 없거든 그래서 BJ들은 보통 좀 그냥 서로 좀 그냥 뭐 카톡만 가끔 하거나 뭐 아니면 서로 방송에 놀러가서 좀 떠들거나 뭐 아니면 뭐 서로 SNS에서 서로 막 댓글 달고 놀거나 아니면 그냥 조용하게 그냥 BJ들끼리는 그런 게 있어요 서로 SNS에서 조용히 좋아요를 딱 누르고 가 응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응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결론은 그거야 내 경험상 참고로 그 최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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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몇 여사친들 중에서 그래서 가장 자주 만나는 여사친은 사실 복학하고 나서 안사이라서 그 뭐냐 과는 다른데 단과대가 같아가지고 수업을 같이 들었었거든 그래서 같이 들은 적이 있어서 그래서 좀 그때 좀 그때 좀 친해져서 근데 보통 나는 같은 과 사람들끼리도 졸업하고 연락을 안 하는데 근데 그 친구하고도 처음에는 졸업하면서 그때는 나만 스마트폰을 쓰고 있어가지고 서로 좀 연락이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소원해졌는데 나중에 그 친구도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서 몇 년 지나고 나서 서로 카톡으로 연결이 돼 버린 거야 알 수도 있는 사람 그래서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다시 만났죠 그래서 최근에 그 여사친하고는 몇 년 동안 뭔가 공유한 취미는 제일 많을 거야 뭐 그렇다는 거예요 참고로 그 여사친은 지금 직장인이라서 그 아마 제가 영상을 찍거나 그런 거에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음 하하하